경기 도민들을 위한 맞춤형 무제한 대중교통 교통카드인 더경기패스의 카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더경기패스는 K-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%를 환급합니다. 또 광역버스와 신분당선, 올해 3월에 개통한 GTX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더경기패스는 K-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.